일요일인 오늘도 전국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있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해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9시 현재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는 모두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걱정은 없겠습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한 시간대별 미세먼지 예보를 알아보겠습니다. 12시 후 중부지방의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대체로 좋음 수준이 이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에서도 대체로 좋음 수준이 이어지면서 미세먼지 걱정은 없겠습니다. 당분간 대기불안정으로 인해 전국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잦겠지만 미세먼지 걱정은 없겠습니다. 다만 갑작스럽게 많은 양의 비가 내릴 수 있는 만큼 최신 기상정보 계속해서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 뉴스 오늘의 미세먼지 예보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